나는 그 돈 찾으러 온 사람이에요. 살인사건 조사하러 온 사람이 아니예요. 사람이 죽었어요. 두 명씩이나. 나 이행했어요. 뉴스에. 이거 놔줘요. 협박인가요? 호인들. 아무 조건 없이 인주 씨를 덮어주겠다는 거잖아요. 왜요?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. 어떤 사람인데요, 내가? 이거 갖고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. 인주 씨 뒤를 캐는 고수임이라는 사람. 야비하고 잔인한 사람이에요. 다칠까 봐. 풍붙했어. 정신 차려야, 인주 씨. 다 끝났어요. 배 조금 섭섭한 기분이 들죠. 오, 인주 씨? 저 아세요? 쇄도일입니다. 전 알게, 인주 씨. 내가 인주 씨를 얼마나 소름하게 찾겠지. 못 믿겠어요. 바까봐요. 괜찮아요. 다치지 않았어요? 내가 인주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했었나요? 게임 체인저. 인주 씨는 작은 태풍이에요. 지나가는 곳마다 공기의 흐름을 뒤집고 다니고 본인은 모르는 거 하지만 인주 씨 최대 매력은요. 정말로 믿는다는 거예요. 인주 씨, 정신 차려요.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. 인주 씨랑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.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요. 이 게임을 하려면 내가 필요할 거예요. 세상과 어떤 것도 돈보다 신성하지 않다. 돈밖에 모르는 사람. 그러니까 믿어도 돼요. 제일 큰 리스크는 인주 씨였네요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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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정말 목숨이 위험할 거예요. 사람들은 왜 복수를 하려고 할까?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품이 있는 방법도 있는데 싱가포르 일은 없던 걸로 하죠. 우리는 여기서 끝납시다.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. 그게 내가 필사적으로 돈에 침착하는 이유입니다. 정말로 큰 돈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. 아, 미스터 층. 미스 인주 씨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. 미스 인주 씨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. 미스 인주 씨?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 옆에서 떠나지 마라.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할 건가. 이제 인주 씨는 안전하단 말이든 상관없으니까 주는 거예요. 내 옆에 딱 붙어있어요. 내 등에 총을 개놓고 그러면 인주 씨는 안전할 거예요. 아무도 믿지 않는 건 좋은 자세예요. 솔직히 인주 씨가 나 뵙고 다 안 내리면 좋겠지만 근데 저 최고의 일이라는 남자 너무 무서운 사람이고요? 무조건 돈이 채워대요. 지금 당장 끝까지 아무도 믿지 마라. 이 총과 현금 환불. 난 진작부터 목숨 걸고 있었는데요. 목숨 걸고 달리고 있었다고요. 말을 다 아직도 믿고 있어요. 그 말이 그 말이 펜스를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연락하세요. 사람들이 나를 다 보는 것 같아요. 상관없어요. 인주 씨 진짜 오인주잖아요. 자신 있게 이걸 다 보는 것 같아요. 그는 나의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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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